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오늘은 무료로 쓸 수 있는 어딕티브 드럼, 어딕티브 키스 이 가상악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사이트를 열어놨고요 회사 이름이 xlnaudio입니다 그래서 xlnaudio.com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이제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무료로 쓸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는 건데요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데모 앤 트라이얼스 여기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눌러볼게요 그러면 데모 버전 아니야? 그런데 맞긴 맞아요 데모 버전입니다 그런데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어딕티브 드럼 2 그 다음에 어딕티브 키스 이렇게 해가지고 어딕티브 드럼은 드럼 계열에서 굉장히 유명한 가상악기 중에 하나죠 굉장히 다양한 확장팩이 있고 소리도 좀 가공이 잘 돼 있어서 음악에 잘 묻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어딕티브 키스는 이제 건반 계열들이죠 피아노 계열이나 EP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데모 버전을 쓰는 건데 밑에 보시면 노 타임 리미트에요 노 타임 리미트 그렇죠? 다른 것들은 뭐 10일 동안 쓸 수 있는 이런 기한 제한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기한 제한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누구나 받아서 그냥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맛보기로 그냥 써봐라 이 회사에서 제공을 하는 거죠 다만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밑에 이제 있지만 페어팍스라고 하는 다양한 확장팩 중에서 이 음원을 주는 건데요 킥, 스네어, 하이약, 크래쉬 이 4개의 음원밖에 못 씁니다 좀 아쉽죠? 하지만 그래도 무료니까 한번 맛보기로 그래도 한번 써봐 이렇게 주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막 화려한 드러밍이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이 어 나는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분들은 무료니까 한번 받아서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건반 계열들은 여기 보시면 스튜디오 그랜드 그러니까 그랜드 피아노 음원을 주는데요 4옥타브와 마이크 3개를 대놓은 그 녹음을 받은 그 이제 기능 제한이죠 어떻게 보면 둘 다 기능 제한판이에요 하지만 시간의 제약은 없기 때문에 누구나 그냥 평생 쓸 수 있어요 데모 버전인데도 어쨌든 조금 이런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이 킥, 스네어, 하이약, 크래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조금 아쉬울 순 있어요 근데 건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화려한 뭔가 피아노 연주가 아니라 어느 정도 코드 기반으로 하는 연주라면 4옥타브는 사실은 굉장히 충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요 스튜디오 그랜드는 그래도 무료 버전으로 데모 버전이지만 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다운을 받을 수 있느냐 밑에 보시면은 여기 설명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PC나 맥 환경에 맞게 여기 이제 맥용이 있고 윈도우용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 맥이기 때문에 맥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죠 사실 저는 이거를 예전에 유료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요거를 받으셔 가지고 요 인스톨러라고 하는 걸 먼저 설치하셔야 됩니다 설치하신 다음에 그 인스톨러를 보시면 거기에 데모 버전이 이렇게 떠 있어요 그거를 Add Now 누르셔 가지고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요즘엔 가상학기나 플러그인 리펙터나 이렇게 인스톨러 그러니까 한 곳에서 총괄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먼저 설치하고 거기서 이제 필요한 것들만 다운로드 받는 방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페어팍스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설명을 살짝 드려볼까요 요거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 사이트에서 소리나 이런 거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랜드 피아노는 스튜디오로 이런 겁니다 지금 가격이 이 정도인데 사실은 이 정가 주고 사기보다는 이 회사에서 40%나 50% 세일을 굉장히 자주 하는 편이에요 뭐 1년에 한 4,5번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기다렸다가 정말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런 거 기다렸다가 구입하셔도 되고요 또 번들로도 판매합니다 3개 확장팩 3개 해가지고 굉장히 싸게 또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또 좋은 소식 있으면 세일 소식 있으면 또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데모 버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인스톨러는 어떤 거냐 한번 볼까요 인스톨러 제가 여기 밑에 하나 띄워놨습니다 이게 인스톨러예요 저는 뭐 이렇게 구입한 것들이 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서 아마 데모 버전은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구입한 게 없다 그러면 여기 위에 데모 버전 같은 게 트라이얼 이렇게 뜰 겁니다 그래서 Add Now 누르셔 가지고 설치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설치가 됐다 그러면 큐베이스나 로직이나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DAW에서 로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큐베이스에서 로딩을 해놨어요 어딕티브 키스부터 먼저 볼까요 저는 사실 이게 이미 이제 구입된 버전이기 때문에 데모 버전보다 훨씬 더 좋은 어떤 음원을 또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들어보면 이렇게 미리 듣기로 먼저 음원을 한번 들어보시고 음원 괜찮네 그리고 막 해보실 수 있고요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져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그리고 이렇게 보시고 여기서 또 여기도 얘네들이 일종의 프리셋이에요 프리셋을 가지고 해 볼 수도 있고요 FX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사용 환경에 맞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데모 버전은 이 기능을 다 지원하진 않아요 어쨌든 하지만 무료지만 그래도 음악적으로 써먹기는 충분히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페어박스 한번 볼까요 페어박스는 사실 저는 구입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 보면 헤드폰 모양처럼 미리 듣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은 풋풋한 인디 소위 얘기하는 뭐 그런 느낌 팝 이런 데 쓰기에 적당한 스타일의 드럼입니다 굉장히 좀 풋풋하고 서글서글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잘 잡혀져 있는 그런 소리라기보단 약간 이제 좀 소프트하고 친근하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음원들입니다 저는 사실 이 페어박스 말고 다른 확장팩을 구입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페어박스는 구입 안 했는데 어쨌든 데모 버전으로 여러분들은 무료로 받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써보시고요 단점은 하이엣, 크래시, 킥, 스네어밖에 없어요 탐탐이 없어요 그것만 있어 좋은데 라이드 없어요 조금 아쉬워요 하지만 그래도 무료 버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어딕티브 드럼이나 어딕티브 키스 굉장히 좀 유명한 회사고요 아주 좋은 가상악기고 또 왜 좋냐면은 사운드가 잘 가공돼 있어요 그래서 음악에 굉장히 잘 묻는 스타일입니다 너무 날스럽거나 너무 고급지고 이러면은 정작 우리가 팝이나 아니면 락이나 대중음악 스타일로 할 때 약간 소리가 너무 고급지고 아니면 소리가 너무 날스럽고 또는 겉도는데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굉장히 가공이 잘 돼 있어서 되게 잘 묻어요 그게 굉장히 이 어딕티브 시리즈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데모 버전 기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조금 기능은 약간 제한이 있지만 기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무료 버전 받아서 여러분들 한 번씩 써보시기 바랍니다 써보시고 굉장히 마음에 들면 나중에 세일 소식 있을 때 번들로 좀 저렴하게 구입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소식과 정보 있으면 영상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크뮤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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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